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퀘스트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미디어 플랫폼이 애저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제목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에듀퀘스트의 간단한 소개 먼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에듀퀘스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배르고 가르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라는 걸 모토로 하는 동명의 서비스 에듀퀘스트를 운영 중이고요. 웹이랑 iOS, 안드로이드로 각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만 회원 그리고 4천여 개의 강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강좌 수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 매출도 계속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렇게 견실한 중견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드렸다시피 에듀퀘스트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시면 OTT 서비스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OTT 서비스들하고 비즈니스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추가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미디어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요.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변환을 하고 보호를 하는 이 세 가지를 크게 꼭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서빙하는 이 세 가지를 또 꼭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 두 가지 큰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디어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인데요. 이게 원활한 학습 환경이라는 게 많은 것을 함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화질의 영상을 버퍼링 없이 보고 싶다 입니다. 이 버퍼링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이제 영상 호스팅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영상 보완을 또 요구를 하십니다. 옛날부터 교육적이 콘텐츠 무단 복제로 인해서 좀 홍역을 많이 알아낸 것은 좀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용자분들이 환경이 재생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PC에서 웹 환경에서 마감에 닿았지만 이제는 기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해진 환경에 대해서 다 컨텐츠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맷에 대한 인코딩 지원이 있는데요. 선생님분들마다 이제 제작 환경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분들을 저희가 소싱하지 않고 선생님분들께서 직접 올려주시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DSLR로 촬영을 하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웹캠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포맷도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코딩의 조건 같은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애저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이런 컨텐츠 라이프사이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트랜스코딩을 하고 DRM 패키징을 하고 스트리밍을 하고 재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저희의 어떤 인프라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애저는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 각각의 알맞는 제품군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게 되면은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블로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컨텐츠를 가지고 미디어 서비스의 스탠더드 인코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재생이 되도록 이제 인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피키징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서 빨간색으로 네모도 하나 더 쳐놨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코스모스 DB를 좀 더 붙여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고 영상 서빙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스트리밍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CD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DN 같은 경우는 이제 에즈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버라이전이랑 아카마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MS랑 아카마이로 조합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js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구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성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 호스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에즈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다이내믹 피키징 부분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트리밍 프로토콜과 DRM 조합들이 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클라우드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각 조합에 대해서 다 라이센스 계약을 끼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서드 파티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임 컨슈밍 하거나 혹은 비용 컨슈밍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처음에 프로덕트를 만들고 개발하고 빠르게 이제 고쳐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큰 부담이 되는데 에즈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올인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능 구현과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개발자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에저 미디어 서비스 아키텍처를 에듀퀘스트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듀퀘스트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의 간단한 수강 정보를 활용한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관심사에 따라 랭킹 시스템 정도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콘텐츠의 분야나 어떤 숫자도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유저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추천을 구성해야 되는 필러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는 전환율도 다시 끌어올리고 어떤 사용자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에 인게이지먼트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저희가 에저를 원래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제품군도 자연스럽게 에저를 먼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관련 제품군도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 사이즈부터 시작하는 사이즈부터 큰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구성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 이제 다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저희에게 맞는 어떤 아키텍처를 제품군들 취사 선택해서 잘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로 저희는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기반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추천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델을 서빙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기반 데이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포스트레스 데이터베이스랑 그 다음에 유저 활동에서 나오는 어떤 로그나 이벤트 데이터입니다. 이 Azure DB for PostgreSQL 이제 여기에는 사용자 정보나 기본적인 콘텐츠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고 저희 서비스에서 이런 추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어떤 태깅 데이터들 그리고 큐레이션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Azure 모니터에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유저의 어떤 웹 로그 정보라던가 이벤트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익스포트를 통해서 다 여기 있는 이제 레이크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제 스파크 기반의 데이터브릭스에서 이제 여기 있는 정보들을 긁어와서 여기서 공동 작업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 추천을 위해서 개발자분들과 이제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추천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버리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Azure Function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제 리퀘스트를 쏘면은 사용자의 어떤 정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저 컨텍스트를 이제 저 펑션에 먹여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추천 결과를 받아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끼리의 어떤 성과분석 같은 것들을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해서 어떤 모델을 좀 더 프로모트 하거나 혹은 이제 좀 모델을 제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전원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Azure를 통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Azure를 사용을 하시면서 올바른 제품군을 이제 선택해서 운영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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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